안녕하세요. 해지베스마 준서입니다. 자, 오늘은 준서와 송이가 함께하는 멀티플레이 입니다. 엑시씨 가볼게요. 이번에는 아빠 생기로는 많이 졌지만 민드랑 같은 애가 좀 방해가 돼가지고 아, 저번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이거야 이거였어, 이거였어 그 젤다쿠 아, 이걸로 하잖아. 무지개로를 좋아하지 4경기를 진행하는건데 일단 해볼게요 와리오 광산은 와리오가 사는 광산 그런거 아니야? 무스터를 이때 걸어야 돼 오케이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 난 2등 아빠는 7등 우와 나이니 뭐 먹었죠? 바나나 바나 바나 코르미님 바나나 올렸어요, 아까 제가 그런데요 아, 나 1등이네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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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벗어져 있어 벗어지네 소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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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었었고 아 뭐 뭐야 나 나 언제 들어왔어 가나 가나 아 헉 그것이 너무 분 괜찮아 일단 괜찮은 철아 아 탱크에 부딪히면 빠르구나 마지막이네 아니 왜 선능이야 가자 으흐흐흐 으흐흐흐 누구같아 왈호감 숨해둬 아 왜 한등이야 오와 정말로 뭐야 뭐야 정말로 이빙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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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1등 1등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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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1등 4등 아 1등 1등 데이비데이지가 여쭤네 탐레이스로 무지개로도 니가 제일 좋아하는거 이 맵은 몰라 이거 떨어지는거 아니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오케 나이스 아 진짜 바나나 맞았네 흐흫 나이스 오우 왜요 망했다 왜이렇게 맵이 짧아 망했어 펴 리프트 절대 안나와 깜짝아 나이스 으흐 등등까지 올라왔고 목구멍 아 아 아이고 왜 맞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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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 쟤는 왜 별리 나왔어? 야 쟤는 왜 별리 나왔어? 아이 싫댄거 같은데? 쟤는 별리인데? 으아아아아악 여기 있으면 바로 욕증합니다 최고인데? 최고잖아 최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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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이 거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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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저그... 일도 뒤로 나와서 2. 2. 2. 3. 4. 3배를 승리로 갚아준다. 감동까지는 승리인다. 아직 한마끼가 더 나왔네. 승리인다. 아유 망했다. 어 뭐야. 안돼. 1등 1등 1등. absolute 예에에에에에يم 예에에에에이 예에 이 맵 전문 아닌가 15 올라갔죠 29 имcra 쪼 올라갔죠 뭐냐 3맵으로 자 마지막 맵입니다 1등을 2등하여 1등jos 2등을 드럼 내가 2등하면 브라미님은 무조건 1등 나이스 우선은 스태프가 좋고 에브라이드를 얻어야 되는데 맞았죠? 먼저 간다 어쩌뭐야 아 이거 소금이네 나이스 간다 여기 소금이가 보이네 나이스 나이스 명주 나이스 누구 해줘서 감사 어 뭐야 하필이 욕조네 내가 바나나 발라 오케이 다른 애가 다른 애가 던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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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해줬어 이거 궁금하네 아 왜이렇게 위험해 아 뭐냐 그럴까 이 안타 아 왜 나도야 낙오 아 나이스 야 야 오우! 아깝다 안 돼~~~ 역전했네 마지막 맵 하이라이트도 보시죠 워낙 3등 올라갔어 마리오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도 올라가겠습니다 여긴 마리오카트 경기장이었어 좀 빨리 나이스 야 이건 왜 보여줘 여기선 왜 남은거 뭐야 1,3,1 끝까지 봅시다 아 왜 걸려 하하하하 걸렸어 마지막 역전 다 갈뻔했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국과 좋아요 알았으면 따라따라 그러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